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망한 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꽃 지근지근지근 데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나를 위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세 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진도에서 진돗개보다 더 유명한 송가인이어라 진도 홍보대사 됐잖아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 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유행어가 됐죠? 안녕하세요 숭아숭아 복숭아 같은 쌍큼한 여자 복숭아입니다 잠깐만 복숭아요? 복숭아는 여기 절타이틀 속이 복숭아라 저는 속이 어떻습니까? 동정을 만난 기분? 동정아 동정아 복숭아죠 복숭아죠 송가인 혼자 지목해놓고 발 뻗고 잤냐 에라이 천에나 뽑... 잘 살리신다 손 사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걸 하는 거야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 인정하셨어요 네 처음에 언니를 뽑았던 이유는 같은 또 정통 트로트 그리고 처음 예선 오디션 때 또 언니랑 같이 올하트를 받았기 때문에 언니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같이 겨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니를 뽑은 거지 더 약한 사람 고를 수도 있었잖아요 너무 고등학생을 뽑기에는 제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너무 또... 비겁한 거 같다 네,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언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선택하고 나서 대기실에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조금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아, 언니가 기분이 나빴구나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언니 뽑아서 언니 입장에 또 이해가 갔더라고요 믿었던 동생 친했던 동생이 딱 뒷통수 쳤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뒷통수? 뒷통수? 어... 서운은 했어요 서운은 했는데 그렇죠, 서운은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친구가 말했던 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혼자 씨였으면 송관희 씨 지목했습니까? 솔직하게 1대1 배치해서 제발 하지 않았을까요? 웃으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일단 교연 들어가서 송관희 씨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홍자 씨가 이겼어요 맞아요 확인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 홍자 씨가 이겼습니다 홍자 씨가 이겼습니다 송자 승리 송자인 씨를 꺾었습니다 홍자 승리 결과는 예상 밖입니다 홍자 씨가 이겼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홍이 대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악플이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때 1대1 데스매치 그전에는 악플이 없었는데 같이 1대1 데스매치하고 나서 악플이 생기면서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까지 와서 댓글 악플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거 좀 재연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지금 송관희 그렇게 통수 치고 깝치더니 제대로 발렸네 쌤통이다 송관희는 훨씬 잘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정녕 홍자의 삑사람이 못 들었는가 우리 금은보와 송관희를 떨어뜨리다니 이제는 안 본란다 금은보와도 셌다 홍자야말로 내 60평생의 금은보와 송관이 노래 듣고 한 번도 감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홍자는 내 가슴을 후협한다 1대1에 나뉘어요 이게 지금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댓글로 설정을 펼치고 굉장히 묘했을 것 같아요 중후한 어르신들이 댓글로 이렇게 공방을 펼치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글을 남겨주실 때는 그만큼 좋아해 주셔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어르신께서 SNS를 직접 가입을 다 진짜요? 쉽지 않은데 SNS 알겠습니다 물어봐 물어물어 해서 가입했다 당신 때문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기운이 더 많이 와서던 것 같아요 우리 미스트로들이 부르는 아이돌 노래 트로트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항상 그냥 들었던 노래인데 한여름밤의 꿀 한 번만 불러볼까요? 네 멋있다 벌써 무더운 밤 잠을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비율 바랍게 묻어있어 가성이 좋네 트로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노래방에 가서 불렀다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었던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표까지 다 저희가 한 표까지 드릴게요 네 낙낙 났선 너의 등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나올 줄 몰랐어요 포인트는 먼저 알아버렸네 그때 평소답지 않은 시선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아, 끄덕이 나오네 지금 전진 남방 청순 가령 대침 한 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당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겐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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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잘한다 좋아하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무시로라고 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럼 무시로 한 부분만 네, 한 부분만 짧게 보여드리면 서윤씨 버전으로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까지 감질만 나게 또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또 좋아해서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란 내 고향 짜짜라짜라짜라짜라 언덕이 애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네 장윤정 선배님의 목포행완행열차가 참 좋더라고요 목포 출신 목포 불러볼게요 아쉽습니다 목포행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여기까지 너무 낮게 잡았네 세 분 다 색깔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저기요 대단히 바닷가 이곳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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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